3월 3일 일본 규쇼 후쿠오카 북서해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오카는 얼마 전에 큰 폭발음과 함께 땅울림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던 바로 그 지역이며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대지진 발생 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난카이 트러프 발생 예상진원역에서 무감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 발생했던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의 규모 6.6의 강진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의 난카이 트러프 정례회의에서는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에 대하여 일부 지진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15일 통과에서의 해저와 산 대폭발 이후에 1월 22일에 규쇼 지역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은 난카이 트러프 지역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일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발생이 와카야마연에서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와카야마연은 작년 3월 10년 만에 진도 오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과의 해저와 산 대폭발 이후에 그 여파가 규쇼와 난카이 트러프 지역에 강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거의 발생 안 하던 후쿠오카에서 지진 발생과 함께 큰 폭발음의 땅울림과 지진흥까지 출현을 하면서 규쇼 지역의 대폭발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은 곳으로 뽑혀온 규쇼 북부에서의 지진은 한국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 플레이트가 서로 부딪혀 지진이 빈발하지만 규쇼 북부 동해쪽의 경우 화삼활동이 왕성한 베푸도원지구대 주변의 지각이 어긋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 지진은 지각에 갈라진 틈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옆어긋남형이 많습니다. 특히 코쿠오카시 앞바다 해저의 북서 남동 방향으로 뻗쳐있는 미지의 단층이 수평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층의 길이는 약 30km이며 깊이는 20km 정도로 단층의 동남쪽 끝은 코쿠오카, 육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단층이 수평으로 어긋났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코쿠오카 이외에도 규쇼 효과나다 해역 지진을 다시 한번 조사하여 낭카이 트로프를 재차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낭카이 트로프는 시조오카연 쓰루가만에서 교쇼 동쪽 태평양 사이 깊이 4,000m에 달하는 해저 협곡이고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대규모 지진 및 해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신호가쿠인데 특임교수는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지는 낭카이 트로프 지진이 있을 수 있는 진원 내에 있어 대지진과 관계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